5.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취업시 가산점 혜택은 물론 높은 취업률과 고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6. 자유로 중장비 학원에서는 하루 6시간씩 단 이틀이면 중장비 면허 취득이 가능한 소형건설기계 무시험면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6. 중장비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자유로 중장비 학원에서는 최대 100%까지 국비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 비용적인 부담을 덜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. 7. 파주일산 지역은 물론 서울 은평 마포 지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8. 파주일산 지역은 서울 은평 마포 지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